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경유차 제조사 4곳에 400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기술이 있는데도 쓰지 말자고 담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민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인 벤츠, 아우디, BMW, 폭스바겐에 42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유는 2006년 독일의 한 회의에서 이뤄진 담합 때문.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정화하려면 차량 안에서 요소수를 분사하는데 이 분사량을 늘리지 말자고 4개 회사가 기술적으로 담합한 겁니다. 배출가스 줄이기를 외면한 담합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과징금은 벤츠가 20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폭스바겐은 관련된 차종에 국내 판매 실적이 없어 시정명령만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 간 합의로 친환경 기술 개발을 막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도 안 할 테고, 너도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하지 말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담합이라는 거지, 개별적으로 판단했다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공정위는 또 이 담합이 2015년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량을 조작한 디젤 게이트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